모든 재료들이 그 이미 그 집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돈복을 또 크게 불러들이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. 작은 그 송고울을 우리가 또 식초로 정화를 해주면 너무 좋죠. 식초를 조금 희석한 그 물을 사용해서 닦아주는 겁니다. 집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기운을 그 제거를 하고 맑고 또 깨끗한 그런 재물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. 또 식초는 그 정화와 또 정돈의 그 에너지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손고울이 그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를 또 마치게 됩니다. 이때 그 노랑수건이 필요한데요. 노랑수건은 그 오행 금의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. 돈복과 번영을 그 보호를 하고 또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식초로 정화된 그 손고울을 노랑수건으로 그 싸서 집의 그 동쪽에 그 1시간 정도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. 동쪽은 그 오행 목의 기운을 그 상징을 합니다. 재물운의 그 성장과 번영을 대표합니다. 그 성장하는 또 기운이 또 반사가 됩니다. 돈복이 자연스럽게 또 흘러들어옵니다. 이때 노랑수건은 그 재물운의 그 기운을 또 집중시키겠죠. 이런 그 의식을 통해서 재물이 또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식초로 세정의식을 마친 이 손수건을 노랑수건으로 한 시간 싸서 또 동쪽에 두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또 동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푸른 돈복의 성장의 힘이라는 그런 그 재물운을 또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동쪽에 두는 그 방향에서 그 오행 목의 기운과 서로 그 안정적인 그 균형까지 또 맞추게 됩니다. 이런 그 목과 금의 그 균형은 상극이 아니죠. 돈복을 크게 그 불러올 수 있는 그 안정된 오행의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. 상극이 또 상생으로 또 승화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. 이런 의식을 거친 후 이 손고를 그 집의 식물화분 곁에 두게 되면 그때는 그 성장과 재물 돈복을 또 두 배로 증폭시킨다는 것입니다. 돈복이 터질 그 강력한 그 기운을 또 집안에 또 번지고 또 퍼트리게 되겠죠. 식초로 정한 그 손고를 우리가 또 노랑 수건으로 싸서 그 동쪽에 배치하는 이런 의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재물은 또 돈복 또 행운까지 크게 그 끌어당기시기 바랍니다.